아 이거 로고 진짜 오랜만에 보네 아 미치겠다 어 한다 아 행복하다 이거 하나로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네요 진짜 자 여러분 방금 시간까지 드림캐스트, 스테가 세턴 이런 기기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닌텐도 기기들 아니겠습니까 없으신 게 없어요 지금 닌텐도 하면 또 게임큐브 빼놓을 수 없겠죠 아 게임큐브인데 또 블랙으로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상태가 별로 좋진 않네요 아 이거는 뭐 그렇게 됐죠 뭐 뭔지 이런 거는 좀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너 아니 사기만 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면 어떡해요 게임큐브가 너무 예뻐요 게임기가 그죠 닌텐도가 야심차게 했지만 다른 게임기에 밀려서 비운의 게임기로 남았지만 왜 이렇게 비운의 게임기가 많죠 닌텐도는 게임큐브가 흥행이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출시될 때 쯤에 테러가 터졌대요 쌍둥이 밀디 아 왜냐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테러였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게임기를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닌텐도가 북미에서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파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누르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귀여워요 정사각형으로 돼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열리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디스크가 굉장히 귀여운 미니 디스크가 이렇게 탁 너무 귀여워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제 64부터 4p까지 지원되는 컨트롤러를 지원했었고 이야 이게 있네 메모리카드 메모리카드 굉장히 특이한 게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친구 집에 갈 때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었다 재밌는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이 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연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게임보이 플레이어 이거 예전에 한번 저희가 유쇼 빼고 그러면 그냥 꽂으세요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오우 야 와우 야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넣고 이제 유재환님이 이 게임 플레이어를 가져오셔가지고 한번 저희가 플레이를 해봤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거를 와이어레이스 어데터를 와 그러네 넣어보자 가르쳐 진짜 그때 그분은 깔맞춤이 안 된다고 뭐라 하셨는데 깔맞춤이 된 겁니다 불편한 게요 색깔 딸다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딸따리가 뭐야 아 블랙이기 때문에 깔맞춤이 된다 이거 언제 구하셨어요? 한 두 달? 아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게 되게 비싸다고 그러던데 전 비싸게 구매했거든요 한 4만 5천 5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아시다시피 이 디스크를 넣어야만이 GBA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죠 이 디스크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상태가 되게 좋다 오 되게 완전 세건데? 와 하긴 사람들이 이거 언제 쓰겠어요 잘? GBA 게임을 라이브 스트리밍 하려면 이게 있으면 좋잖아요 이거 있으면 밑에 꽂아가지고 그죠? 그럼 여기다가 GBA 팩을 꽂으시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하이호환을 또 해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닌텐도 특집인 만큼 정말 뭔가 많습니다 저게 뭡니까? 그 동킹콩 리듬 액션 게임 태고의 달인처럼 타타콤 비슷한 북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걸 해보네 별 짓을 나 소프트가 나오네요 이게 소프트 동봉판이구나 이렇게 동키콩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 바나나 안 바나나 네 바나나 바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동키콩가 옛날 라벨이 더 이뻤어 진짜 옛날에는 라벨도 너무 이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됐었어 요즘 라벨도 너무 안 이쁜 것 같아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저도 처음 뜯어보시죠 이번 기회에 다 오픈해 보시네요 야 이거 진짜 진짜 귀엽게 생겼다 이게 신기하게 생겼네 DK 동키콩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밑에 닌텐도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닌텐도 공식 라이센스 네 공식 라이센스 공식 라이센스로 되어 있는 거 같고 멈춤 버튼과 스타트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 밑에 이건 케이블 연결하시면 될 거 같고 자 이거 보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태보이 다른처럼 왼쪽 왼쪽 동키콩 가 스트리지가 3단까지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컨트롤러가 좀 신기해서 구매하긴 했죠 한 번도 안 쳐보셨죠? 한 번 쳐보세요 처음 듣는 거니까 근데 괜찮네요 이거 막 이렇게 북치는 거 같죠 진짜 네 어 간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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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거의 태고의 달인인데? 하하하하하하 용수증도 붙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야 이거 16년 03월 3월 1일에 사셨네 여기 동키콩 이렇게 치면 옆에서 팡 팡 하는 게 있어요 어 도쿠 도쿠 판판 한 명은 북 치고 한 명은 박수 쳐 주고 이런 거 있나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실제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보실 겁니까? 이거 북 치는 거 이거 야 이거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박수구나 박수야 박수 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두 개 같이 누르는 거구나 야 미치겠다 이거 미치겠다 이거 야 이거 타이틀입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일부 아닙니까? 더 많으시죠 지금? 이거 말고도 아 아 너무 암고시하시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만 보여드립니다 자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기동류선 건담 이게 1년전쟁인가 그럴 거예요 초기작 나왔을 때 마리오 파티 재밌는 게임이죠 마리오 테니스 나왔습니다 게임큐브 버전 게임큐브 버전 게임큐브 판은 평가가 좋았어요 재밌는 게임이에요 마리오 테니스는 야 나 미치겠다 이거 뷰티풀죠 뷰티풀조 원투를 갖고 계시네요 밀봉 아닙니까? 밀봉은 아니고 밤밀봉이죠 위에만 뜯어놓고 쓰는 거니까 이게 전설의 밤밀봉입니까? 밑에만 살짝 빼가지고 이게 캡콤에서 만든 게임인데 정말 독특한 게임이었어요 정말 그리고 액션이 너무나 재밌고 시원시원하고 플레이셔션 2로도 이 원편은 나왔죠 스타벅스 어드벤처스라고 이게 그래도 그나마 64 다음에 좀 좋게 평가했던 게임이에요 6 incident 프로버터의 전자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슈로데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이거는 이제 3D로 너무 파격적으로 해가지고 좀 재미가 없었죠 아니 왜 이렇게 만든 거야 망했죠? 그러니까 원래 애니메이션같이 나오는 매력인데 이걸 약간 3D같이 롱맨 EXE 어드벤어 트랜스미션 이거는 뭐 뽀뽀 한번 해줘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나중에 평이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젤다가 무슨 이렇게 나오냐, 카툰 렌더링 뭐 싫다 이랬는데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 게임 재밌었어 이거는 메탈기어 솔리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게임 큐브로만 나온 트윈 스네이커 아, 트윈 스네이크 메탈기어 솔리드 1을 좋아하시던 분들한테는 정말 이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죠 근데 여기서 밖에 안 되니까 구동이 다른 기종에도 나왔나요? 트윈 스네이크 자체로는 안 나왔죠 게임 큐브로만 야, 이거 잠깐만 야, 이거는 무조건 게임 큐브 사신 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게임이죠 정발입니다 이게 정발이네 진짜 표지 정발 아닙니까? 표지 정발 등 뒤에 펌프가 마리오의 단짝 더러운 낙서를 깨끗이 날려버려라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그 게임의 전신이다 파워업 컴플리트 이렇게 아잇서.. 여러분, 바하 제로 이 게임도 엄청 평이 좋았구요 그 다음에 바이오저드 리버스 이 당시에 게임큐브가 바하 머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하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 바하 포가 정말 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시는 파이널 판타지 크리스탈 크로니클 이 게임은 알죠 아 이렇게 샀는데 한 번도 뜯어보시지 않았죠 와리오월드 아뇨 이게 뭡니까? 닥터마리오, 요시쿠키, 퍼즐 나왔던 거 세 개를 핫본인데 퍼즐 핫본이구나 근데 이게 GBA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는 판이에요 나름 어렸을 때 닥터마리오를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스페이스레이더스 그거는 저번에 그때 하셨던 그분이 스페이스레이더스 엄청 소장이랬는데 이거 5,000원 주고 샀거든요 이게 바로 스페이스레이더스라는 게임인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거는 중고조차 재고를 찾아보지는 너무 어려워요 이거 그냥 밀봉으로 뜯지도 않으셨어 지금 보니까 뜯지도 않았어 오랫동안 소장을 해야 그냥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그럼 너 좀 뜯어봐도 돼요? 그건... 이거 5,000원이더라고요 그냥 보시면 정발이고 했는데 뜯으셔도 돼요 그거는 밀봉이어서 그랬던 거 같은데 이거 밀봉이에요 이것도 밀봉이라고요? 이거 밀봉 5,000원인데 진짜 밀봉이에요? 밀봉이에요, 보지 말고 진짜 밀봉이잖아? 칼 대셔도 돼요 이거 5,000원이요? 이거하고 원래 이게 세트예요 정발 나온 게 같이 나온 거예요, 엠드림 그러네 엠드림에서 같이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요 까셔도 돼요, 그거는 각종 님이 싸게 사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거를 2만 원 주면 아무도 안 사죠 게임이 똥인데 이거 그냥 뜯어서 해보셔도 된대요, 밀봉인데 그 정도로 가치가 5,000원짜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각종TV 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저도 어렸을 때 집이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게임을 빌려서 하고 친구한테 앵벌이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건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게임을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플레이할 것 같으면 그냥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해야 돼요 그런데 혼자 게임하는 것보다 둘이 게임하는 게 재미있고 그게 게임의 묘미거든요 그리고 유튜버로 한다는 것도 베풀고 고마워 받고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는 계속 잘해야 돼요 그래서 게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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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